하이 기아이 자 2023년 5월 10일에 시행된 사월학력평가 자 초유의 이게 무슨 일이야? 사월학평가 왜 오래 봤어? 어쨌거나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 귀신이 되게 기아의 신이 되게 만들어 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효녀귀신 효자귀신이 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딱 두 문제만 선생님이 풀어 드릴게요 자 이게 뭐 시험이 어떻고 어떻다 이런 얘기는 뭐 학평이니까 별로 할 의미가 없기도 할 뿐더러 이 선택과목의 시험 범위가 이번에 2차 곡선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이제 절반이었는데 벡터가 23번하고 30번에만 나와버렸어? 뭐야 이거 그럼 나머지 다 2차 곡선이라는 거잖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쵸?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다 풀어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하게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딱 두 가지 그래서 두 문제 풀어 드릴 건데 첫 번째 23번 이거를 선생님 다섯 가지 방법으로 풀어 드릴 겁니다 선생님 그 요새 기아 강의가 아주 그냥 호평을 받고 있는데 원래 선생님이 기아를 잘해요 잘하는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딱 나눠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다른 관점 다섯 개로 깔끔하게 딱 풀어 드릴 거야 근데 이게 문제 자체가 워낙 쉬운 거기 때문에 다섯 가지 방법으로 풀라 하더라도 아마 되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아 그렇구나 벡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맛보기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262하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2차 곡선인데 27번 문제를 풀 거고요 27번 같은 경우 이게 타원 문제잖아 여러분들 2차 곡선은 말이지 타원이 나오든 포모션에서 쌍곡선이 나오는 데 간에 곡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2차 곡선에서 곡선을 빼면 뭐가 남아? 2차가 남겠죠? 아 드립이고요 2차가 남는 게 아니라 곡선을 빼면은 점만 남습니다 점만 남아요 점과 보조선들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3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기아이들 잘 따라오시고 요거를 이제 다섯 가지 관점으로 풀 건데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기아적으로 표현을 해서 연산하는 겁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랑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를 두 개를 더해서 크기를 구하시고 자 이런 건데요 벡터는 평행이동시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더해서 자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?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때 요런 보조선들을 그려주세요 기아적으로 표현해서 연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규칙적인 도형에서는 얘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무시하시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상황이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한 칸 한 칸이니까 아 대각선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관점은 1차 결합을 내분점으로 해석하기입니다 자 1차 결합 이런 건 개념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BM 더하기 DN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 두 개의 중점을 우리가 P라고 잡을게요 얘네 두 개의 중점을 우리가 Q라고 잡아서 요 벡터를 EPQ벡터 요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B와 D의 중점 잡은 여기 찍히겠죠 여기 딱 정 가운데 찍히겠죠 얘가 지금 P가 되는 거고요 Q는 M과 N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요렇게 절반 해가지고 여기 찍히겠지 그치 딱 절반이 잘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이 PQ벡터인데 얘 이제 두 배 하는 거니까 아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오는 거 그죠? 아까랑 크기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답은 똑같습니다 루트인데 그림이 전혀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점은 벡터의 성분을 연산하기 벡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분하게 되면은 생긴 게 좌표랑 똑같아서 좌표로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벡터를 쪼개겠다는 게 성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가는 벡터를요 어떻게 쪼개 거냐면은 좌우로 이동하는 X 성분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Y 성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벡터는요 오른쪽으로 한 칸 플러스 1만큼 가는 거고요 위로 지금 두 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1,2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좌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지금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 있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0,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1,1이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X 성분 끼리 더했다 Y 성분 끼리 더했다 1,1 자 그래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한 칸 가는 벡터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림상에서 보이죠 위로 두 칸 올라가는 애가 있고 밑으로 한 칸 내려가는 애가 있으니까 절반은 상세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피타우 정리 써서 구해도 되고 요 벡터를 새로 그려보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되니까 크기는 루트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관점은요 벡터의 내적을 활용하기 내적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냥 대충 그림자 떨어뜨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내 저기 저기 뭡니까 얘가 곱하기거든요 이 곱하기라는 이 성질 때문에 곱셈 공식 쓰듯이 그냥 분배 법칙도 쓰면서 막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어진 게 지금 요렇게 되어있는데 얘를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하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요게 이제 요 내적의 힘입니다 자 얘를 제곱해주면 얘의 제곱 얘의 크기에 또 제곱한 다음에 두 개 내적해서 곱하기 해준 거 자 요게 내적 자 요게 동그라미 딱 젖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m의 크기의 제곱 얘는 요 한 칸 요 2니까 1 2니까 얘가 지금 루트 5죠 얘가 지금 플러스 5가 나오고요 dn 요 친구는 길이가 1이니까 얘는 1입니다 자 이제 우린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bm과 dn의 내적을 구하는 거죠 자 내적을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딱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때 이제 기하적으로 그림자를 딱 떨어뜨릴 수 있지 얘를 여기다가 그림자를 내려도 되지만은 지금 딱 보니까 오 여기에다가 요 친구를 그림자를 지금 딱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요렇게 오고 여기 있는 점이 요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요기 이제 dn 있잖아 얘가 그냥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벽에다가 얘를 그림자 쫙 떨어뜨리게 되면 자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어떻게 오겠어 얘가 요렇게 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해주는 거 크기를 곱해주는 게 내적이야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요 요 2고 얘 1이죠 그럼 2 근데 앞에 요 2가 있으니까 2 또 곱해주죠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 더하기 1 빼기 4 하니까 2가 되죠 제곱한 게 2다 오케이 정답은 마찬가지 3번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점은 조건을 위치벡터로 나타내기 위치벡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로 가면서 얘가 가장 좀 어렵긴 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쓸 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최고 난이도 29번이나 30번도 해석이 정말 쉽습니다 자 위치벡터도 이거 자세한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시점을 그냥 잡아주는데 이 시점은 어디든 상관없이 시점을 통일시켜 놓고 점에다가 벡터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라지 M이라는 점을요 5 M 벡터 이렇게 하면서 그걸 스몰 M 벡터로 쓰겠다 이거지 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B, M, D, N 딱 4개의 조건이 있는 거고 이 조건에 결국 점이거든요 자 얘를요 이렇게 쪼개주는 거야 B, M 벡터를 M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로 쪼갭니다 얘를 M 벡터 마이너스 D 벡터로 쪼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O M 벡터 마이너스 O B 벡터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M과 N을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 뺀 다음 이제 B와 D를 더하는 건데 시점을 딱 여기다가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B랑 D가 B로 D로 가는 벡터 두 개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? 크기 갖고 방향이 다르잖아 여기 딱 중간에 잡았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치? 그럼 남는 게 뭐야? M 더하기 N 벡터만 남잖아 대박인데? 그쵸? 이 M 벡터하고 N 벡터 이거 두 개 더하는 걸로 바뀌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?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버리면 끝이네요 이거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루트 2가 됩니다 AirPods 1 AM 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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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